Q 형사님, 저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. 사건 자료에 피해자 물품이라고 증거 사진 찍혀있는 게 있는데 이 물건들은 경찰서에서 보관하는 건가요? 아, 아니. 조사하고 나서는 돌려주지. 그러면 왜? 아, 아니에요. 혹시 내가 돌려받았나? 아니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. verg,무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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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게,무게,무게무게,무게,무게,무게,무게,무게,무게,무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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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Але는 두 번째 줄 알았어요. 손아! 왜? 어? 뭐? 엄마 옛날 물건들 따로 모아둔 거 없어? 아 왜? 못 찾는데? 내가... 내가 왜... 할머니! 내가 잘 갖고 있었었냐? 엄마 또 소리물건 갖고 있었어? 자 주세요! 응! 할머니 잠깐만! 아 참았다!